한 번 해볼래요? 아 저도 한 잔 부탁드립니다. 리필 해드려요? 자 제시 마시고 뭐 어떤 얘기 할 거예요?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. 그.. 꼭 한 번에 다 안 마셔도 돼요. 그랬어 안 나! 그랬어 안 나! 내가 어떤 잔일까? 내가 어떤 잔일까? 내가 어떤 잔일까? 제대로? 아니 김무현 씨는 혹시.. 나 아직도 있어! 있어 있어!